수고해. 네. 인하 씨! 인하 씨! 아니야! 지금 몇 시야!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. 너무 걸린다며? 지금 몇 시야? 30분 넘었거든? 아직 운 안 됐는데. 진짜 우리 여자를 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건데? 보고 싶었던 말이야. 나도 보고 싶었어요. 당연히 보고 싶겠지. 다 묻어줄 거야. 스테이크 먹어야겠다. 오늘 월급 탔어.